진실음 이야 이거 뒤포참 진짜 멋있겠다 맘깔 벌었어 여기 보은 개인 스케이트 장 야, 진짜 오래간만에, 오래간만에 자, 엣지, 엣지, 엣지 실력이 다독스러웠구만 형, 그때가 몇 년이네 그러니까 10년 넘었는데 아, 10년 넘었어? 아, 그렇겠네 아, 그렇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육식 오우 육식 허어 육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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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쇼트트랙 어? 윗밤베덕튀기 야.. 옛날에 이거 어떻게 탔나 모르겠다 엄청 아파요 그때 짓던 그 신발이야? 네, 제가 평발이잖아요 아.. 그러니까 여기가 막 물리니까 엄청 저게 좁잖아요, 폭이 드립보트 그녀를 손 앞에. 줄로 딱 묶고 이 각을 주면 이 각만큼 대서 깎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다음에 놀 때는 또 이 각. 이 각이. 남극에 질 때 그렇게 줘. 이것도. 이건 아니고. 그래서 얘가 탁 물려야 돼 이렇게. 이게 맞물려야 나중에 위로 올라가면서 쏟아지면서 이 각 때문에 얘가 안 무너져요.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깎아줘야 돼요. 이 각도.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. 요만하네 그러면 다 올라가면. 높이면 되죠. 요만큼 하냐 요만큼 하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늘어나지. 이거 늘어나는 만큼. 요만큼 할까. 형. 포기할까요. 많아 믿으면 안 돼. 희한 그 눈밭에 이글루가 쫙 있으면 그 안은 따뜻할 것 같고. 아니에요. 실제 내가 남극에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얼어 죽겠습니다. 그게 이글루가. 원래 남극은 없어요. 그럼요. 사람이 안 살죠. 그래서 썰매개 이런 거가 다. 붓궁물 한 거죠. 이렇게 놓고. 물을 한번 쫙 붓고 가면 단단하게 얼을 거 아니야. 얼었네. 여기 찾자. 본드. 이글루 본드는 금본드가 세고요. 본드 본드. 얼었네 본드. 얼었네 본드. 얼었네 본드. 반은 끝낸 것 같아. 여기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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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만 더 쌓고 이대로 쌓고 이걸로 보다 더 재미있겠어 저거를 위에다 고인돌처럼 올릴 거면 이게 안 위험하겠나면 내가 일자로 집처럼 이렇게 얹어볼까 이거 잘 얹어야 하는데 잠깐, 잠깐. 내려요. 내려요! 다 거쳐졌어요, 선생님? 야, 잠깐만, 이거 안 걸쳐진다? 이게 미끄러져 вн네, 형? 미끄러져 내려가. 된 것 같은데? 미끄러져 내려가 미끄러져 내려가 된 거 같은데? 앞에만 남북의 추억을 생각합니다 미끄러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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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얼음집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남극 추억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얼음집을 져 봤어요 거기에서 짓는 것보다 좀 쉽게 져어요 굴삭기가 있어가지고 지붕을 한 방에 덮었어요 아 이게 후끈후끈해요 안에가 더워 안에가 덥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올겨울에 이거는 올겨울동안 안 무너질까요 자 잠깐 조명좀 갈게요 비싼 장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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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빛이 반사되니까 훨씬 이쁘네 밤에 키워야 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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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는 냉용을 했으니까 옷을 입어야지 와우. 야, 내 인생에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는구나. 여기가 은박코이라고 했지? 그런데 이게 뜨거운 건데 우리. 수육고기인데. 수육고기야? 그러면 안 돼. 한 번 더 꿇고 해야 할 것 같아. 꿇고 썰어서. 여기다 매달아서 꿇어야 해. 에마 1번. 여기 에마 1번. 에마 2번. 에마 2번. 에마 2번. 꼬치에다 꿇어야 해. 꼬치에다가. 와, 멀어 흘리네. 아, 저거 bout에 소다른 손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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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죄가 날리나? 쟤 난리니까. 죄, 끝까지 쟤라고, 눈 아닙니다. 오호옹옹옹옹옹옹. 네. 그렇지 그렇지. 여기가 그렇지. 뭐가 그렇지. 아니 여기 이게 잘못 올리면 그렇지. 아멘 철판 어디죠? 철판? 철판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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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좀 들어봐봐 너무 쫄깃쫄깃 이 정도 불려놔 아아아아아아아아 안 까지게 잘 어울려 맨대 신나 이거를 이제 이거를 잘라야지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안 불냄새를 입혀가지고 썰어가지고 불냄새를 입혀가지고 불냄새를 입혀가지고 썰어가지고 불냄새를 입혀가지고 불냄새를 입히는 물 좀 줘요, 이게? 우와! 대박! 우와! 김치를 너무 많이 먹었어. 이들이 김치 맛으로 나와. 흰밥에 딱 올리고 싶네. 맛있어. 여기다가 딱 냄비 이제. 괜찮을 수 없네. 닫고 먹어야 되니까. 일단은 닫고 들어야 되겠다. 조금 닫고 닫고. 뭐지? 지금? 뭐지? 아, 너무. 음... 이렇게 라면 집에서 먹을 때는 맛없는데 어떻게 맛있지? 이게 양주에서 잡은 너구리. 양주 너구리.